양악 수술을 한 뒤 부작용에 시달리던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. 법원은 턱관절 질환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위험한 수술을 한 만큼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김자민 기자입니다. 지난 2011년 여름 아래 위 턱이 들어맞지 않아 고민하던 유 모 씨는 서울 강남의 H과를 찾았습니다. 평소 턱관절 질환을 했던 유 씨는 양악 수술은 위험하니 턱과 광대뼈 부위 성형 수술만 하고 싶다고 상담했습니다. 그런데 의료진은 완벽하게 고치려면 위 아래 턱을 깎아 맞추는 양악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. 결국 병원 권유대로 양악 수술을 했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. 오른쪽 아래 턱이 왼쪽보다 더 기울어지면서 입술이 돌아간 겁니다. 유 씨는 H과를 찾아 통증이 심하고 머리에 탈모까지 생겼다고 항의했지만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이에 유 씨는 H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 씨에게 4,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재판부는 턱관절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절차 없이 수술이 이뤄지는 바람에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